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가 심해져서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술지 한국정치연구에 게재된 김성현 건국대 교수 논문에 따르면 세 차례 대선 당시 거대 양당 지지자들의 지지 정당과 상대 정당에 대한 좋고 싫음을 뜻하는 호호도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호도 차이는 18대 3.9점에서 19, 20대 5.1점으로 커졌고 상대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닌 유권자 비율은 18대 57.2%에서 20대 86.5%로 10년 동안 30%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논문은 18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는 지지 정당에 대한 호감에 더 큰 영향을 받지만 19대와 20대 대선으로 갈수록 상대 정당에 대한 적대감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